391번 주어, 동사, 그 다음 목적어, I forgot, 그 다음 선생님을 만나야 하는 것, 투부정사 써야 되겠죠. 그래서 to meet the teacher, forget 다음에 I 엔진 나오면 뭐 뭐 했던 것, 그 다음 투부정사 나오면 뭐 뭐 해야 할 것, 이렇게 뉘앙스의 차이가 있죠. 이 자세한 것은 문법 시간에 배울 거에요. 자 그래서 so, 그 다음 다시 또 주어, 동사, 목적어, I have to set a new appointment, 새로운 약속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. 아 여기는 잡을 것이다. 그러니까 will set만 써도 되겠다. 그죠? have to 없이.